박수는 제가 재봉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오른쪽부터 한번 보시고 포즈를 살짝 빠져서 프리스타일로 자유포즈 그리고 베베 속에서 포즈들도 괜찮으시다면 슬쩍 한번씩 보여주시고요 가운데 아 좋습니다 파격적이야 아주 멋집니다 한화씨 지금 왼쪽 확실히 셔터가 아까와는 많이 다르죠 부럽네요 한화씨의 포즈 여기 어떻게 플래시가 줄어들면 끝내려고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3 2 왼쪽이요 적극적인 자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왼쪽 더 부탁드릴게요 서운해하시면 안 되니까요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쭉 끝에 오른쪽도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숨어있을게요 제가 어디가도 좀 비치죠 자 좋습니다 어 어 어 어 자 자 왼쪽이요 마지막 왼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